지금까지 우리는 암호법이라는 거대한 세계를 규정하는 가장 거대한 틀의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선 서로 축하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것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해 보일지 궁리해 보는 것이고 그 다음이 앞으로 어떤 것이 더 필요할지를 구경해 보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공부하는 것은 지금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궁금해 할 만한 주제들을 소개해 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양방향 암호화 방식은 암호화와 복구화를 할 때 키를 이용합니다. 따라서 양방향 암호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키를 잘 관리하는 것이에요. 키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럼 키를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보안의 영역입니다. 키를 보관하고 있는 컴퓨터가 보안 쪽으로 안전해야 키가 유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암호화의 핵심은 단지 어떤 암호화 알고리즘을 쓰느냐를 넘어서 암호를 보관하고 있는 컴퓨터가 안전하게 지켜줘야 합니다. 또 그 컴퓨터에 접근하는 컴퓨터가 있다면 그것 또한 안전하게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암호화를 통해서 보안이 완성되지만 보안을 통해서 암호화가 지켜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라고도 할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암호 자체의 보안성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암호의 보안을 높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키값을 길게 하거나 해시값이 긴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키값이 길어지면 그만큼 암호화나 보안을 하는데 더 많은 컴퓨터 자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적정 수준의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그 시대에 어울리는 적당한 암호화 방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018년에 발간한 암호 알고리즘 및 키 길이 이용 안내서입니다. 이런 자료를 찾아서 권고안에 맞는 암호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표는 암호 방법들을 국가별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류를 보시면 대칭키 암호, 해시함수,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보입니다. 와우! 안 보이던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공부의 재미가 아니겠습니까?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쪽을 봅시다. 국내의 컬럼을 보면 국내에서 권고하고 있는 암호 알고리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알고리즘들은 국내에서 개발된 알고리즘들이에요. 이것들만 쓰라는 것이 아니고요. 국내 알고리즘 중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현 시점에서는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외국에서 개발된 알고리즘은 미국과 같은 나라의 권고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AES가 가장 좋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해시 알고리즘을 한번 볼까요? 해시 알고리즘을 보면 2015년 미국의 경우에는 샤 224 이상의 알고리즘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샤 256을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숫자가 클수록 더 강력한 암호와 알고리즘이에요. 이번에는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을 봅시다. 여기 보면 우리 수업에서 살펴본 암 복호와 전자 서명용 알고리즘이 보이죠.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권장되는 알고리즘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가 있다면 우리는 암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어도 전문적인 기관에서 검증하고 권고하는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여기서 권고하고 있는 알고리즘은 저 자료를 만든 시점에서 권장한 암호화 방법들입니다. 수학적 관념과 컴퓨터 성능이 발전함에 따라서 안전한 암호화 방식은 달라집니다. 암호를 선택해야 할 때 검색을 통해서 최신 동향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암호의 세계는 거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이 거대한 세계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를 규정하는 가장 큰 틀의 울타리를 친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울타리에 들어갈 작은 지식들을 채워나가면 됩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어떤 지식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만큼 우리를 크게 혁명적으로 바꿔놓지 못할 것입니다. 언젠가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할 때 손닿는 곳에 놓여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x energía h x maar 1 2 감사합니다.